모기다 모기 어딨어? 어디? 어디예요? 도깨비 방망이 한 번에 팔이 모기 두 불 다 잤다니 일석이조에 꽁 먹고 알먹고구나 나도 꽁 먹고 알먹을라 먹긴 누가 뭘 먹어? 콩콩콩 꽁 먹고 알먹는다 한 번 한 일로 두 가지 이상 이득을 얻었다는 뜻이지 으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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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야야야야 꽁 먹고 알먹고 알먹고 으야아악 아아악 아야야야 으야아아악 으야아악 왜 그래? 저 새 애가 내 팔을 조왔어 으악 혹시 꽝? 꽝? 꽝꽝 어? 저 뒤에 또 있다 호이 호이 저리 가 저리 너도 저리 가라 호이 호이 꼼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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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는데 엄마야 엄마야 따라오지마 꼼꼼 꼼꼼 거기서 거기서라 거기서 하지 못해 꼼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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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꼼 그럼 공먹고 알먹고란 말이? 꽁이 알을 지키느라 꼼짝 않으니까 알도 먹고 꽁도 잡아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봐 안돼 그렇게 슬픈 일이 이러면 안돼 장대야, 물, 물 어, 어, 저기 근데 뭘로 물을 퍼지? 꽁꽁꽁아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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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헛게 나가신다 런처 초초 와, 꺼졌다 꽉 먹고 알먹고는 안 했지만 수박 먹고 둘까지 갔지 꽉 먹고 알먹는단 속담도 배우고 서로 도움내기까지 하고 이거야말로 보람있는 꽉 먹고 알먹기네 그랴 깨비깨비 밥깨비 깨비 깨비 콩깨비 극다 극다 속담 놀이 펼쳐더라 극다 먹먹먹 밥 먹는다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파니파니 어디서 여기 사랑해 우리 모두